태구종 대구 경북교구 제25대 종무원장의 관암사 주지 영범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태구종 제25대 종무원장 이 취임 법회가 지난 17일 팔공산 맥섬성 뉴스 호스텔에서 열렸습니다. 법회에는 태구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을 비롯해 종단 스님들과 은혜사 주지 덕조 스님, 대구불교사업연합회장 정효세림, 진각종 대구교구청장 증예정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영범 세림은 취임사를 통해 혁신적인 종무행정으로 대중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화합되는 교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